자, 복동이 체낙을 시작합니다. 6회네요. 비구청장의 불안전 항변의 타당성. 특히 이 문제는 경험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수익이 있느냐. 판례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여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소액의 일반으로는 이건 정말 많이 쓸 의미가 없죠, 사안에서는. 소액이 없는 경우는 꼭 써줘야 됩니다. 왜요? 부수쟁점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이 뭐냐. 즉,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은 경험자에 대한 인용처벌을 다투는 것일 텐데 그런데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도 나름대로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고 봐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소액을 인정할 것이 구체적인 목적은 좋습니다. 경험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자신에 대한 불선정 행위, 즉 거부처분을 다툴 수익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처럼 경험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치솟 판결이 되더라도 치솟 판결의 기팔력보다는 형성력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치솟 판결의 형성력으로 경험자에 대한 인용처분이 직접 소멸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만 기속력이 있다는 재심사 의무에 따라서 우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험자의 우열, 순위가 바뀐다면 경험자에 대한 인용처분은 직권 취소되고 그리고 원고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에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액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이 원고가 처음부터 수익적 처분을 발령받을 수 없는 그런 법률상 장애 등이 있다면 따라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재심사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답안지에 녹여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기속력, 재심사 의무 그래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우열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퉜지만 결국은 경험자에 대한 인용처분이 처분청에서 직권 취소되면서 본인에게 인용처분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 필요, 이익, 협의 소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좀 잘 써줘야 돼요. 사정통지를 하지 않은 거. 거부처분의 사정통지 대상에 여기는 이 정도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3순환 때는 좀 더 조문을 활용하는 그런 답안일을 좀 써줘야겠고 특히 사정통지 대상인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해서 거부라는 것은 새로운 불리기를 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신청 당시에 법률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21조 1항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 조문 활용을 해주세요. 행정절차법 21조 1항 언급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안요구를 하지 않은 거 이건 브리타입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지금 이 답안에서 선생님이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모르는 브리타가 나왔을 때 이렇게 법률을 해석한 거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항상 시험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브리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고등고시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조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조문을 쓰는 건데 보통은요 객관식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는 조문이고 팔이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첫 번째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민원도 신청인 거죠. 신청이 만약에 형식적 요건을 결의하고 있다면 보안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안요구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이런 보안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 요건이 결의됐다고 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첩을 하는 것은 나중에 위법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실질적 요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요건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처분의 요건을 못 갖춘 거죠. 보통 우리가 요건이라고 하면 실제 요건, 내용상 요건을 의미해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안요구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사정에 기여한 경우 일시적 사정에 기인해서 이런 내용상 하자를 보안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보안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예방적 금지 소송, 여기는 어떻게 보면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권력분립 관청이죠. 왜냐하면 권력분립에 따라서 의무인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은 처분청의 재량 판단권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입법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되는 이유는 뭐다? 이런 소송은 국민의 재판처권을 보장하는 측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 또는 실질적 권력분립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이건 다 써요. 예방적 금지 소송을 못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정확히 써줘야 되겠다. 여기는 농구도 이 정도 써주는 거 아주 좋네요. 그리고 조문 같은 거 언급하는 건 좋겠죠. 예방적 금지 소송, 항구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해석할 때 또는 한정적 열고로 해석할 때 이런 것들 있죠. 어딘가에 조문을 꼭 써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개발자 연구역량은 예외적 승인의 성격이 있다는 것, 재량이라는 것. 민원을 이용하는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중대한 공익적 사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서 이익형량을 해서 공익적 사정이 더 크다면 거부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은 보통 우리가 중대한 공익적 사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 보면 지역이기주의 같은 게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이죠. 다음, 협의 소액의 일반론을 썼는데 학살미 판례. 뭐에 대한 학살미 판례일까요? 여기 있네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의미. 이럴 때 옆에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줘도 좋아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도 있죠. 소액이 없는 경우 사내에서는 소액이 있는지 여기는 보다 치료적인 권리구제수단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느냐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경험자에 대한 인용처분이 남아있다면 자기한테 발령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병합제기도 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과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병합제기할 수도 있어요. 판례도 인정해줬고. 그런데 병합제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만 다툴 소액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경험관계다, 경험관계 이렇게 써준 거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심표를 찍어주는 것도 따옴표를 찍어주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판례는 한자로 써서 눈에 딱 띄게 하고 있네요. 인용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으며 원고적격이 있다. 그렇죠. 원고적격도 인정되는데 기속력에 따른 재심사물, 여기서 조금 먼저 쓴다면 형성력에 의해서 기팔력 또는 형성력에 의해서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이 직접 취소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속력에 따른 재심사물에 따라서 신청이 우열이 바뀌어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나중에 우열에 앞서서 결국 자신에 대한 인용처분이 발령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포섭은 상당히 잘했어요. 포섭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문 같은 거 꼭 써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문연출을 해주세요. 사전통제의 대상인지. 여기는 나중에 고등점 포인트만 좀 잡으면 좋겠어요. 잘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브리타가 나면 이렇게 조문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좀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 없는 바 내용상품을 설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형시적 요건을 결의했을 때는 보안 요구를 해야 된다. 내용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 그리고 보안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안을 요구해야 된다는 게 패대의 결의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객가시게 좀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예방적 금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준비된 대로 쓰면 됩니다. 예적 승인인지. 답이 되는 걸 이렇게 목차로 잡아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원칙적 금지. 금지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단서에서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조문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유해사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 재난인지 여부터 컴퓨터 이것도 좋네요. 따라서 이익형량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익형량 과정에서 중대와 고위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가 될 수 있고 다만 민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기 봅니다. 글자가 아주 깔끔하네요. 이건 뭘까요? 12조 단서 이것보다는 회부터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쟁점 이름을 달아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네요. 의미 예 여기 이렇게 잘 썼네요. 그래도 경험관계에서 거부처분을 자툴할 수익이 있느냐 판례 기속력에 의해서 재심사 업무 키워드를 정확히 더 적어주면 좋겠어요. 사실감하튼을 재검토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고 너무 추상적으로 썼어요. 물론 이제 안 보고 썼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판례의 문구를 정확히 써야 된다고 했죠. 다른 걸로 치안하지 마세요.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즉 기속력이 있다는 재심사 업무 그래서 신청이 우열이 바뀔 수 있다. 이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처분이 누구한테 어떻게 발령된다는 건지 좀 확 와닿지가 않죠. 인용된 경우 기속력에서 재검토 재심사 의무가 있어요. 갑과 의뢰 신청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분을 하여야 이건 처분을 안 할 수도 있죠. 우열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거부처분이 취소된 그 이유가 된 유법 사유를 배제하고 다시 우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열 심사를 했더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뒤바뀌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죠. 신청이 인용되면서 여기는 잘 썼어요. 따라서 그 가능성이 있다면 소액이 인정되는 겁니다. 정말 인용될지는 분암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원고의 신청에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나는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1순위자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요. 3순위자 그런데 얘한테 허가가 나왔어요. 과불병 셋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만 인용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복순위가 경헌관계죠. 이 중에 갑 1순위자 우선순위 1순위자에게 인용처분 허가니까 인용처분이죠. 그러면 병이 갑에 대한 인용처분 경헌자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일단은 다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어차피 대상적 기운이 충족된단 말이죠. 협의소액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요. 보세요. 협의소액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갑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2순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병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배제되어 버리죠.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병의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어요. 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퉈 받자 우열 심사를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의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 결정 자체를 취소시켜놔야겠죠. 이렇게 협의소액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히 해야 돼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글자도 좋고 포섭을 조금만 더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여기처럼 조문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당연히 보안이 필요한 그렇죠.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안요구 의무가 있다. 그건 뭐 기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독자유였어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득점이 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체로 답안지는 아주 좋네요. 판례 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 키워드 현체는 정확해야 돼요. 자기용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놓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인 쟁점의 실입 같은 경우는 1차 필세 시험이 끝난 뒤에 3순환 때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처럼 평소에 시험에 안 나왔던 브리터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조문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다. 조문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의 감을 잡아야 돼요. 권리구진을 해주는 쪽으로 할지 아니면 행정의 안정성 측면으로 갈지 웬만하면 신청과 관련해서는 권익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런 게 좀 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종인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